안녕하십니까 복회나니아 원장 서영석 입니다. 오늘 시간은 손가락질환 중에 탄발질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혹 가다가 손가락이 탄발질환은 방아쇠 수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손가락이 이 상황에서 펼 때 이렇게 걸리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주로 보면 손가락이 사지라든지 여기 엄지라든지 간혹 가다가 금지도 있습니다. 이 세 손가락이 주로 많이 오는데 손가락을 피해다 보면 이렇게 바로 안 펴지고 이렇게 방아쇠 당기듯이 어느 정도까지 당기다가 턱 이렇게 펴지는 것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이 방아쇠 수지는 원인은 뭐냐면 힘줄이 굵어지는 겁니다. 이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잡아당기는 것.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굴복을 시키는 굴복을 하고 신전을 하고 하는 데 있어서 굴복을 하는 힘줄이 이 밑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손가락을 손바닥에 이렇게 주름이 있는 곳을 이렇게 해서 손가락을 굽혀 보면 여기 만져보면 여기서 턱 턱 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게 힘줄이 이렇게 가는 힘줄이 있는 상황에서 힘줄이 바깥으로 이탈하지 않기 위해서 여기 보면 고리가 있습니다. 고리가. 고리가 있어서 힘줄을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당기게 되는데요. 그런데 힘줄이 굵어져서 여기 터널에 힘줄이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부분이 있어서 힘줄이 굵어지니까 그 부분에서 걸리게 되는 겁니다. 탄발지의 원인은 힘줄이 굵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치료는 이 힘줄이 굵은 것을 가늘게 해주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그 골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가늘게 해주는데요. 이걸 치료하는 것은 이쪽에 스트로이드나 저희들은 봉침을 쓰고 있습니다. 치료하는 원리는 이 스트로이드와 봉침의 부작용 중 한 가지가 힘줄에 썼을 때 힘줄을 가늘게 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 치료법에 있어서 부작용을 이용해서 치료하는 건데요. 아킬레스건이나 큰 힘줄 같은 경우에 많이 부어 있을 경우에 거기에 봉침을 쓰게 되면 그 힘줄이 가늘어지는 잘못 써버리면 가늘어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힘줄이 가늘어지면 원래는 안 좋은데 탄발지 같은 경우는 이 힘줄이 굵어져 있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 직접적으로 봉침을 써서 가라앉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횟수를 한 10번 정도 하게 되면 힘줄에 직접적으로 씁니다. 최대한 그렇게 해서 힘줄을 가늘게 되어버리면 다시 이 탄발지 증상이 완화가 되는 겁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이 손가락에 힘이 많이 걸리는 일들을 하셨다는 거예요. 손가락에 내가 손에 힘에 붙이는 힘을 넘어가는 어떤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힘줄이 굵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간혹가다 특별한 이유 없이 이렇게 오는 경우에는 유전적인 원인인 게 있죠. 그런데 저희들이 보는 것은 과사용으로 인해서 힘이 좀 과하게 걸리는 일을 하게 되면 이 힘줄이 굵어지게 되고 이것이 탄발지를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부드럽게 이렇게 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소리를 하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통증도 많이 늘고 생활할 때 되게 불편한 게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냥은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치료할 수가 없고 어찌됐건 치료를 해서 힘줄을 가늘게 만들어서 어찌됐건 다시 염증이 안 생기게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일 겁니다. 그리고 나서 최대한 이렇게 느리는 방향의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이 좋겠죠. 탄발지 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 구축이라고 있습니다. 손가락이 아예 이렇게 힘줄이 오그라들어 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를 구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거는 힘줄을 끊어서 다시 회복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구축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힘줄이 오그라들어서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를 구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간혹 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때까지 진료보면서 한 두 케이스 정도밖에 보지 못했고요. 손가락이 굳어버린 거죠. 어떻게 보면 관절염으로 인해서 굳어지는 경우도 있고 힘줄이 구축이 돼서 오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추지라고 있습니다. 추지라고 하면 손가락 끝이 손가락 끝부분이 여기 골절이 오는 겁니다. 그렇게 되고 이쪽 부분에 힘줄이 끊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충격이라든지 심한 농구구공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힘줄이 끊어져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외과적으로 이거를 힘줄이 안 움직이게 이렇게 붙여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손가락 끝이 이렇게 끝에 까딱까딱 해야 되는데 까딱하는 부분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손가락이 이렇게 펴져 버리겠죠. 이렇게 만드는 걸 추지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붙여 놓고도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든 저희들이 봉침을 쓰던지 해서 수술 이후에 통증이 없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통증을 제한할 수는 있어도 이렇게 손가락 자체가 여기 힘줄이 끊어져서 이렇게 고정이 시키는 경우에는 회복은 되지는 않습니다. 이걸 잘못해 버리면 또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최대한 통증을 줄이는 방향의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탄발지 구축된 것 그리고 추지 이렇게 손가락에 있어서는 염자로 인한 것이 아니라 힘줄에 보다 좀 특이한 케이스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